네스픽의 새로운 모델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타트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칭입니다 스테이 여기가 어디신지 아세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네스픽 비명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네 저희가 2021년 네스픽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박수 네 자연주의 브랜드 네스픽의 모델이 되어 기쁘고 설렙니다 네 앞으로 네스픽과 함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네스픽 그리고 네스픽의 새로운 모델 저희 스트레이키즈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래 네스픽 공신 계정도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The beauty of Betty, 네스픽 자연주의 화장품의 근본은 네스픽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키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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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